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리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한계에 다다랐을 때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념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런닝머신 실험을 했대요 최대 속도에서 5분 동안 달리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실험한 사람들을 40년 후까지 관찰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눈에 띄게 성공도 인생의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보았더니 바로 이 그릇에 있었다고 해요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달리는 것 바로 이들이 40년 후에 눈에 띄게 성공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어떤 뛰어난 재능도 IQ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내딛는 한 발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의 인생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역전시킨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예요 우리는 에스더를 떠올릴 때 보면 아름답고 지혜로운 왕비를 기억하죠 그런데 사실 그녀의 과거를 보면 부모도 없는 불쌍한 여자아이였어요 이방 나라에서 사촌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어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그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후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고요 이방 나라의 최고의 관직으로 오르는 정치가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민족을 살리는 기적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들이 별 볼일 없는 삶에서 민족을 살리는 승리의 인생의 결말을 내줄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한계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믿음의 용기에 한 발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어요 아하수에로스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하만이 굉장히 화가 났지요 그리고 결국은 모르드게와 또 같은 민족인 유다족석을 다 죽이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모르드게가 유대아인의 일을 유대아인의 일을 다 죽이는 음모를 이 일을 알고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도에게 빨리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왕비라도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것을 아는 에스도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제가 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한 행동 때문에 민족 전체가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이런 위기를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두려워서 떨거나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에 믿음의 용기에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에스도를 설득해요 그랬을 때 에스도가 마음을 움직이죠 캥거루가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가는 법 혹시 아시나요 캥거루는 맹수를 발견하고는 있는 힘껏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가 갑자기 딱 하고 산대요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맹수를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맹수가 어리둥절해서 쟤 왜 저러니 쳐다보고 있을 때 이 캥거루가 갑자기 맹수를 향해서 돌치난대요 그리고는 어리둥절한 그 맹수를 훌쩍 뛰어넘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친다고 합니다 캥거루의 역전의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르데게가 만약에 이 한계를 느끼는 순간 그냥 무너져버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데게가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또 지금 그 한계에 부딪혀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계를 뚫고 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용기의 한 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계의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스더와 모르데게와 같은 승리의 인생의 결말을 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한계를 느끼는 그때에 믿음의 기도의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모르데게가 에스더의 말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에스더는 유다의 모든 민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으로 나가겠다고 선포해요 유다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만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만의 작략은 진행되었죠 하만은 모르데게를 매달기 위해서 25미터나 되는 나무를 준비해두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데게를 죽이기 위해서 25미터나 나무를 준비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한 그 조선은 이미 지방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따민족을 민아고루시 이 그 그 그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状況이 나쁘게 일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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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기도를 하면 좋은 응답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祈ってるんだ 그래서 神様가 일어나도 일어나도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답이 빨리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불신과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神様의 답이 遅くなると 그時から 불신과 疑いの 心이 배가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주정호 집사님의 가정이 집을 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去年 末頃 주정호 집사님의 家가 집을 구입하는 ために 집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충만하셔가지고 이사가는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사갈 날은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영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 믿음으로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뒷골이 땡겨오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나영자매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투정부리는 기도 왜 안 들어주냐는 불평의 기도를 그만둘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것을 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가 될 때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작정 기도의 시간을 채우면 뭔가 일어날 것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냥 자기 처지가 너무 슬퍼서 울기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기도는 마지막 승리를 이루는 데까지 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나영 자매님이 자신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영 시맨이 지금의 믿음의 전투의 기도로까지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런 기도가 승리로 이끄는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테르의 이런 기도가 승리를 이끄는 이누이 에스테르의 기도가 바로 이런 전투의 기도였어요 죽으면 죽을 일이다 자신의 한계 앞에서 믿음의 기도로 한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가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만 자신이 가게 빠져들도록 그렇게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능력이 이 정도인가 보다 포기하십니까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먼저 그 힘들면 눌려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너져버립니다 사실 에스더가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왜 자신이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승리가 주어진 싸움인 것을 알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한 발을 내딛은 거예요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크고 한계를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문제 앞에 나를 놓게 하신 이유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그 문제 내 앞에 놓인 그 문제는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의 순간 앞에서 믿음의 용기에 한 발을 내딛어야 해요. 믿음의 기도에 한 발을 내딛어야 해요. 그랬을 때 삶을 역전시키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의 한계 앞에서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한 발을 내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